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여 이루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드는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미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할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나문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구보 안드로와 빌립 돈마와 바돌로매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구보 셀러신 시몬 야구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사랑의 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생들도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개인 행전을 기록합시다 개인 행전을 기록합시다 이것을 말씀 가지고 현장회복의 플랫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간 알류 봄학기 박사원을 원에 참석하고 알류 총장으로서 석박사 학위 23분에게 학위를 수여하고 그리고 알류를 이끌어가고 있는 학장 기업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렇게 오랜만에 한자리에서 향후 알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전략회의를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금요 시간에 기도 시간에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알류는 237나라 살릴 인재를 양성하는 현장입니다 알류를 통해서 인재를 찾고 모으고 훈련시키고 또 파송하는 그것이 사명이에요 전 세계 목회자들 또 랩런터들 빈 곳을 찾아서 그 현장에 바로 살려낼 수 있는 이 사람을 파송하는 이것이 알류입니다 알류에 이제 하나님께서 각 나라 살릴 준비된 자들을 보내서 가지고 재앙지대를 이제 막으시고 증거하실 것입니다 이런 세밀한 응답 사실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지금 이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살리는 방법은 뭐냐 접근 방법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는데 유형 전략 눈에 보이는 전략이 있고 무형 전략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전략을 잘 활용해 나가야 됩니다 유형 전략은 각 지역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눈에 보이는 시스템 눈에 보이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와 알류티시 같은 건물을 세워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곳에서 훈련을 그렇게 받고 제자가 세워지고 다시 흩어지는 그런 중심센터 역할을 한다 우리가 본당 헌당을 통해서 이 지역에 이제 눈에 보이는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현장에 강서구 서울수도권 현장에 2,37단 5천조 보금말을 이루어가는 유형 플랫폼을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형 전략은 바로 성경적 전도 전략 20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더 포괄적으로 62가지의 성경에 나오는 언약적 흐름을 그렇게 말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 핵심은 기초 5가지예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휘교회의 현장 전략이 이겁니다 이것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펼쳐나가고 있는 삶운동이에요 굉장히 삶운동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515명의 중직자를 세워서 왜 세우느냐 제가 오늘 비택중직자 이제 집중훈련 수료식에 특강을 하게 되는데 핵심은 하나예요 하나 중직자는 교회가 나가는 방향에 중직자는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장로가 돼가지고 안수입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장로라는 명칭 듣기는 좋아하고 아무런 사역도 하지 않고 아무런 하나님 앞에서 열매도 없고 중직자고 중직자 아니에요 성경에는 중직자는 현장을 변화시키는 현장의 그야말로 교회가 방향을 정해서 나가는데 주도적 역할 구경꾼이 아니고 비판꾼이 아니고 주도적 역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중직자예요 주도적으로 그 교회가 명령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이 다 그대로 확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냐 예언교회가 모든 중직자들은 삶운동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삶운동 제가 매주 참여하는 분들의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삶운동의 주역이 되자 아멘 삶운동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지역민족 세계 살리기 위해서 이 예언 플랫폼을 수도권 서울 마곡 중심으로 강성에 깔자라고 삶운동을 하는데 아무 관심 없다 하나는 아무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생명구원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이 방향 이걸 맞추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할 바에 교회는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될 필요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면 되지 뭘 그렇게 부차하게 삽니까 힘들게 삽니까 우리 교회의 중직자는 단순히 관리형 중직자가 아니에요 현장 중직자다 관리형 관리형 내가 높은 자리에서 결전하는 그런 관리형이 아니에요 잔소리나 하고 지지나 하는 그런 관리형이 아니라고요 현장 중직자 현장떼라 저도 중직자 다 했잖아요 언제 하나 죽고 가시냐 현장 갔어요 예수님도 현장 갔습니다 제자들 데리고 현장 갔다고요 그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정신도란 사람 귀신 들리는 사람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면서 현장 뛰었다고요 현장 가본 적 있어요 현장에 가서 불신자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입니다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번 한 주간 해본 적 있어요 아니 평생에 그렇게 생명구원에서 관심이나 가져본 적 있냐고 교회 다녀도 아무 증거 없어요 다니나 안 다니나 불신자가 볼 때 똑같아 가족들이 볼 때도 니나 내나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영적 무브먼트 이렇게는 주역되길 바랍니다 지역보고말을 위한 현장사령관 역할을 감당한다는 미션 나는 현장사령관이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직장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하는 사업 내가 만드는 사람 그거예요 유회를 나눠 시간 내서 특별하게 전도 대원들 위에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삶 평소 때 삶 속에서 언제 돌아다닐 시간이 있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 그게 다 캠프예요 아멘 그런 생각만 갖춰도 하나님이 부모님께 자꾸 붙여줍니다 관심이 없고 생각 없으면 붙여줘도 몰라 이 사람 왜 만났지 왜 이런 일이 터져가 이런 인간을 만났지 기분 나쁘게 전부 세상적인 관점이 있죠 그건 하나님과 방향이 전혀 안 맞죠 여러분 2, 3, 7, 7 나라 오천종 보물 마을이 문을 힘차게 이제는 열어야 되는데 나는 현장 따라서 나는 현장 중직자다 성교 중직자다 성교 중직자 현장 소리 좀 크게 나오더니 성교 하니까 싹 죽을 거네 이렇게 멉니다. 멀어 거리가. 그래서 중직자로서의 사는 것이 때로는 어떤 의미로 좀 부담이 거룩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왜 육체로 가지고 살았는데 갑자기 무슨 직분 맡으니 교회가 오라 가라 훈련 받으라 좀 부담이 돼. 부흥시켜라 삼일조 해라. 이거 전부 육체를 떠난 거예요. 이 세상과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색하고 힘들고 부담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표현을 거룩한 부담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여러분이 놀라운 축복의 문의예요. 아멘. 그게 축복이라니까. 그 속에 비밀이 다 있어요.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기도. 가장 하기 싫어하는 이전도. 가장 싫어하는 교회 부울한 헌신 희생. 거기에 축복이 다 들어있다니까. 거기 예수님께 주라. 너는 베풀어 주라. 주라. 그래야 내가 너에게 안겨주겠다. 세상하고는 완전히 경제 원리가 다릅니다. 축복 원리가 달라요. 세상과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안 내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라는 것입니다. 주라. 그러면 내가 안 너에게. 내가 안 너에게. 이것 좀 처음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이런 축복 문이 확 열립니다. 예원교의 모든 중직자들은요.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해 나가는 이 일에 마음이 확 열리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거기서 모든 게 끝났어요. 여러분은 이제 뭐 세상 종교들처럼 세상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노력하고 일할 필요 없어요. 이제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끝났다니까. 이제 예수를 위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더 물고 사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더하여 준다 했으니까.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요. 잘 들으세요. 강단 흐름을 타세요. 강단의 말씀을 잡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은약 도전을 막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C.V.D.I.P.의 삶이에요. 지난 시간부터 살펴고 있는 사도행전의 삶 속에 말씀 속에 보면 은약적 도전을 위한 영직 로드맵이 다 여기다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도행전 이것은요. 신앙생활의 본질을 붙잡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우선적으로 복음운동의 플랫폼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의 영적 방향을 맞춘 우리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현장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가 현장 회복의 플랫폼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현장 회복 이번 안주간 여러분 평생의 생각도 안 했던 현장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보지 바랍니다. 나의 현장. 나의 삶의 현장. 영계 전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부활이란 말은 우리의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죽었다 부활하고 아닙니까? 우리가 죽을 거니까 부활을 믿으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이 가르쳐주신 마지막 강단입니다. 이 땅에 계십니다. 마지막 강단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어떻게 현장을 회복시켜 주셨는가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직받는 모든 중재뿐만 아니라 영계 모든 성도들을 전부 다의 삶운동의 주역 현장 전도 제자 멋지게 서시기를 제부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사절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시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실 것을 기다리라. 요하는 물로 세례를 옆으로 서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그리고 이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메시지요. 기다리라. 무엇을 기다리는 말이냐. 바로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신다. 노가부 24장 49제라고 보면 동일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볼저라.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능력으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떠나지 말고 이 성에 기다리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머무르라. 무슨 능력입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그것이 절대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의 무슨 지혜로 우리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실 때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실제로 해나가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시험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구역장을 맡았습니다. 내가 교사를 맡았습니다. 내가 회장을 맡았습니다. 내가 전도의 임원이 됐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그 기도 해봤어요.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여 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갑니다. 오늘 회의를 해야 합니다. 힘을 주옵소서. 옛날에 제가 그렇게 볼 때 저는 매일 교회에 살다시피 기도 철화하지만 집사람 보니까 전도 회장이 되었어요. 보니까 안 보여요. 집에 보니까요. 2층에 올라가서 문장 가놓고 여전도를 인도하는데 3시간 동안 기도하더라고요. 3시간 동안 여전도를 인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무엇으로 기도를 오래 했냐. 하나님이 힘을 주시하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하나님 불상의 일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실력이 있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많은 배웠기 때문에 천만에만 하나님 앞에 휴지 쪽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꼭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비전이 뭐냐. 땅것이면 땅것. 예수님의 비전은 땅것이죠. 여러분은 오직 여러분과 여러분 집이지만 오직 내 거지만 예수님의 비전이 뭐냐. 예수님의 소원은 땅것이에요. 땅것. 그래서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러면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 되어진다. 지역 민족을 넘어 전 세계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해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제자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대부분 다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저 변방 출신들이요. 저 지방에 시골에 유대인들 층에서도 멸시하는 갈리라는 저 총구석 저 총구석 출신들이요. 아주 무시당하는 시골 사람들이요. 사실 제자들 가운데 이스라엘 밖을 나가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언어와 문화가 다른 민족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잘 할 수 있어요. 말도 못하는 사람. 돈도 없으면서 아무런 것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모든 족속으로 땅같이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가하라.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누가 봐도 너나 할 것 없이 사실 이 제자들 지금 영적 상태도요. 영적 상태도 충만한 상태 아니에요. 폐잔병이에요. 폐잔병. 영적 상태도 행편없어요. 왜 자신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의 달로 돌아가시고 다 뿔뿔이 다 흩어져서 다 고향 앞으로 가. 다 갔습니다. 특별히 이 수제자 베드로는요. 그야말로 그냥 고향 돌아가서 물고기 잡으면서 늘 마음속에 작으라고 해서 내가 왜 예수님을 세번이나 부인했을까 그러면서 완전히 폐잔병이 돼가지고 실패자가 돼가지고 아무 힘도 없이 소심해 있었어요. 그러니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무의문들을 느낄 수 있는 무슨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아예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셔서 예수님도 아시잖아요.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받아라. 너희들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너 몸 하나 너 마음 하나 관리 못해.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거니까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의도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전히 엉뚱한 반응을 보입니다. 엉뚱한 반응 사람이요. 이렇게 생각 속에 잡혀있는 동기가 있으면요. 아무리 신령한 말씀을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 전해도 안 들립니다. 6절 보세요. 이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고 이래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회복을 말하고 있었죠. 이스라엘 회복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에 속박당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말하는 이 회복은요. 치유와 회복을 이 말하는 의미가 아니고 땅을 뭐라고 좋게 말하면 땅을 빌려 줬으니까 임대했던 것을 돌려받을 때 쓰는 단어예요. 이 제자들이 쓴 단어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 뺏긴 자신들의 나라를 도로 받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 말하면 해방이 될 수 있습니까? 땅의 것 육신의 것 잡혀있어요. 위로부터 이 말 성령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나라 영적인 세계 영적인 힘 영적인 말씀 영의 세계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직 땅의 것 있다가 없어져서 서로 뺏건 로마 압재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여기만 초점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지금도 그리스도 대부분 다 그래요. 그걸 기복이라고 합니다. 기복. 가자 교회 나가서 하나는 이용해가지고 병이라고 짐 받고 가자 기도해가지고 내가 물질 좀 부자가 좀 되고 내가 그 자격 하든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떼길 바라. 하나님 아무 상관없는 기도고 아무 상관없는 믿음이에요. 성경적 믿음 신화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언제나 자신 문제에 매어가지고 나는 연약했어 나는 돈이 없고 나는 배운 게 없고 나는 말도 할지 모르고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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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에 딱 잡혀있어 자신의 절실하고 가급한 문제 현실적인 문제만 꽉 잡혔습니다. 물론 이것 놓고 기도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기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질 문제 질병 문제 자식 문제 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해야 됩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지금부터 우선순위를 한번 바꿔보시 바랍니다. 기도의 우선순위 한번 바꿔보세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지금까지 내 삶 속에 변화가 없었다고 하면 똑같은 뭔가 방향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잘못 잡은 거예요. 물어봅시다. 행복하십니까? 네. 기독교인은요. 신학자 어느 유명한 신학자 말했어요. 그 도시에서 그 도시에서 제일 행복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강서구 살면서 좀 줄여 봅시다. 등촌동 살면서 방화동 살면서 방화동에서 등촌동에서 가양동에서 내 화곡동에서 내가 최고의 행복자다. 또라이같이 말한 것이 아니고 본인도 인정하고 남도 인정할 정도로 정말로 행복자다. 이게 진짜 그렇지 아니에요. 예수님에서 다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행복자다. 행복한 삶을 사니까 주위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저분을 보면 늘 밝아요. 늘 웃어요. 늘 행복해 보여. 질문하지 않겠어요? 반대로 늘 인상호사하는 예수 믿는데 교회 다녀요. 교회 다녀요. 우리 제가 10층에 사는데 9층에 사는 분 교회 다녀요. 교회 다녀요. 다년데 얼마나 예민하냐 잠 못 잔대요. 우리 집에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둘 밖에 소리 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고 프로젝트 아파트는 뚜껑히 지어가지고 문 닫아 보면 소리 하나도 안 들 정도가 아니고 잘 지었어요. 그런데 20몇 년째 살고 있는데 그거 뭐 어항에 소리 그 전기는 물 돌려가고 나무가 풀이 그 소리 그 작은 그 소리 들린다고 수호하는 거예요. 올라오시라고 주사님 그랬다 올라오시라고 또 여기 뭐 있냐고 그 남편이 없잖아 아니 나 이게 들려 주여 이 약을 먹는데 약을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녀있는데 그렇다니까 착각하신 것 같아요. 불신자보다 더 비참하지요. 그럼 교회는 왜 가냐 쪽팔리게 저희 사람들 볼 때 욕하자 교회 다니고 맨날 저거 좀 앉아 내가 맨날 시비 걸고 맨날 찡그러고 얼굴 찡그러고 다닌 다 기쁘리 싱그러고 제가 봐도 그러면 또 교회가 주여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강성우 수준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들이 될 사랑이에요. 아멘 아멘 누가 좀 욕하더라도 괜찮아 건방지 아 저거 체험 못했구나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살아났어 나를 집어넣으라니까 나를 그러면 믿음대로 될 줄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하여 큰 부분 다 그렇게 속고 있단 말이에요. 일심이 지속할 이유가 없지요. 내가 같이 지금 육신 속에 살다가 얼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이걸 강조했잖아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 에너지 다 쏟아버리고 있어요. 영적 본질을 회복하면 나머지 것은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제가 이걸 실제 체험하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저 다 던져버렸어요. 심지어 완전 또라이지 사업 끝 잘 나가다가 다 동생을 다 줘버리고 빈손으로 통장만 없이 주님께서 서울로 가라 가서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가서 그 다음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는 아브라함이 가라 갈 바라 알지 못하고 그럼 가는 거예요. 어디로 몰라요.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하나님의 의지하는 신앙의 생활이에요. 바보 같습니까? 등신입니까? 계산 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제가 체험하고 말씀드리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표는요. 삶운동 시간표예요. 여러분이 삶운동에 한번 오리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삶운동 일으켜라. 이 장단기 결식자들 부구기로 작정된 자들을 너희 주위에 있는 만한 사람들을 주께라 인도해라. 그러면 여러분이 건강도 회복되고 뭐요? 물질도 회복되요. 따라서 전도는 종합적 축복이다. 생명을 구원하는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데 내가 승인받았다. 하나님 가난하게 하겠어요? 병들게 하겠어요? 맨날 몸 약해 빌빌하게 만드시겠냐고요. 저를 좀 보시고 저는 시차도 없어요. 시차도 뭐 반대로 다음 주도 이번 주도 일본 가야 돼. 그 다음 유럽 막 갔다 주중에 왔다 갔다 막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에요. 사람이 노력할 게 해봤자 뻔하지. 건강도 회복시켜주시고 물질도 회복시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라에 일을 하겠다는데 생명을 살리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왜 채워주지 않겠느냐. 마태봉 6장 3, 3절 말씀을 찾고 은약적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 본질을 놓친 제자들의 관심을 다시 돌이켜 얘기하십니다. 7절입니다. 이런 시대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였으니 너희가 알 바니요. 오직 성령이 내게만 시민이 너희가 군등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까지는 내 정의 되리라 하시니라. 때와 기한을 기한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너희 신경 쓰지 마. 너희가 때와 기한 정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 손에 있어. 예수님 말씀이에요. 지금도 여기 집사한 사람들 많아요. 시한부 종관론자들. 그러니까 이단사이비가 주로 이 수법을 씁니다. 스스로 재림주라고 이런 교주들 신격화 연대 시작된 제임에서 서울대 고대 엘리터들이 싹 다잡고 최고 이쁜 미인들 다 잡혀버렸어요. 신격화 주님이라고 지금 네플레이에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저도 봤는데요. 이 방역을 방역 직후에 일반 교회까지도 제임에서 인지로 알고 그렇게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얼마나 포금이 문을 막고 있는지 정말 영적 경계를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사들에게 너의 일이 아닌 것이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직 성령축만한 삶의 삶이 중요한 것이다. 성령축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했자. 맞습니까? 답 났습니까? 결론 났습니까? 결론 난 사람 할 거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축만 주옵사사. 이거를 내가 누리면서 전국의 힘이 주님의 손에 달렸단 말이에요. 건넝이란 말 헬라마라 두나미스 건넝이란 말 헬라마라 기록이 시작된 건데 두나미스 두나미스는 어디서 나온 단어냐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마이트 의원이에요. 다이나마이트 아시지요? 폭발적 힘이 성령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폭발적으로 그냥 성령의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집안을 폭발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사람이 있으면 그 지역은요. 그 사람 때문에 폭발한다니까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기관이 살아나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 지각반독이 일으키는 놀라운 주역이 된단 말이에요. 주여 나에게 영교회 영적 지각반독이 일으키는 주역이 되어야 주옵사사. 제가 처음에 한 사람이잖아요. 400명 정도 모이는 수용로 교회 제가 가가지고 두 달 만에 청년회장돼가지고 그야말로 그 조용한 교회 조용한 교회 목사님도 조용하고 장훈이 두 분 계신데 조용한 분들이에요. 거기다가 기도운동 천도운동 허신운동 부흥운동 그냥 밖에 나갔으면 구덕 실내차고 비어가지고 부산보고 맞아 청년들 끌고 다니면서 부산을 확 뒤집어버렸어요. 교회 뒤집는 거를 말할 것도 없고 교회 확 그냥 기도운동 천도운동 허신운동 부흥운동 일으키고 부산보고 부산보고 그냥 구덕 실내차고 하나 있었어요. 그걸 개인적으로 돈 빌려가지고 우리 부산보고 맞아. 그러니까 부산이 덜썩덜썩 내 한 사람이 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아주 보통 사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매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모든 불신앙 모든 염려 모든 건실 모든 걱정 두려움 완전히 성령을 폭발시켜버립니다. 모든 부정징은 다 폭발시켜버립니다. 열두가 영적 저주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하는 힘을 주께서 주신다. 이렇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정인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되어진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시오. 성령의 능력은 나를 초월해서 나를 초월해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 이끌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인된 삶을 저절로 대게 되어있어요. 성령의 인도 받으면 이렇게 정인된 삶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되어집니다. 아이고 나 3일조 너무 힘든 나 부담스러워.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 하지 마시고 기도구려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교회가 3일조 한다는데 뭔지도 모르겠고 나는 내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남 생각할 수 있는 예유도 없는데요. 자꾸 이러는데 무슨 내게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힘 주 보십시오. 따지세요. 아멘 난 못하겠는데 자꾸 하라니까 힘 좀 힘 한번 주 보십시오. 내가 주시면 해볼게요. 내 정인이 되라가 아니라니까요. 내 정인이 되리라. 종교는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해야 됩니다. 머리 깎고 또 시집장관과 수도하고 또 닦고 또 닦고 또 자기 스스로 예수 납니다. 종교의 종교 미안합니다. 그건 없습니다.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누리게 된다. 성령 충만하면요. 터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어른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되어지게 돼 있어요. 영계 모든 성도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해 각인 뿌리 체질이 돼가지고 산문동의 풍성한 열매 믿는 정인 내결 제물으로 축복합니다. 종재로 오직 은약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강단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제자들에게 심어준 이후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성천하셨어요. 성천하셨어요. 이것도 독특한 것은 뭐냐 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 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올려 저 가니 올려 저 가시니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올려 저 가시니 수동태로 나와 있는데 11절에 보면 제자들이 천사들이 제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 지신 올려 지신 이 예수는 여기 누가가 왜 이렇게 표현했는가 하면요.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공생의 사역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성천까지 싹 다 모든 여정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괴익도로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죽으면 천국까지요. 어떻게 갈 거예요. 내가 길을 알아야 천국까지 천국으로 가 지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가진다니까요. 눈 뜨면 천국이요. 올려 저 갔단 말이에요.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천국까지 전부 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교회 가운데 온전한 언약 성취의 삶을 사신 거예요. 우리의 삶도 언약이 성취의 삶이 돼야 됩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언약 붙잡는 기도입니다. 언약 붙잡는 기도. 본문 12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 감난산 언약을 붙잡은 120명 이 제자들 마가다라빵 모여 기도에 집중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 집중 기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실 성령을 기다린 것이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었어요. 기도의 줄을 붙잡은 기다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언약으로 나를 보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즉복을 체험하게 되는데 쉽게 설명하면 강단의 언약을 붙잡고 24, 25, 영혼의 자리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임지하는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자리로 가게 된다. 하나님의 영 성령 성령 한번 처음 해보세요. 우리 기도는요. 세상 종교와 다릅니다. 언약 붙잡는 기도 해야 돼요. 다른 종교와 달라야 돼요. 언약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은요. 기도가 뭐예요? 자기 주장을 버려야 돼요. 내 계획을 내려놔야 돼요.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깊이 목상을 기도해요. 말씀을 깊이 목상을 기도하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다. 설교를 듣는다. 간절히 듣는다. 기도하는 시간이라니까요. 말씀을 깊이 목상 기도합니다. 말씀이 내게 각인 뿌리 최재라 되는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이 기도해요. 마가다르 방에서 10일 동안 집중할 때 오춘절 성령의 강림에 놀라운 역사이 일어났습니다. 제사들이 10일 동안 뭐였어요? 말씀하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 잡고 기도한 거예요. 언약 기도 매주일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것이 예배자의 가장 큰 축복이다. 이걸 체험을 안 하면 신앙생활 지루합니다. 제가 보면 이렇게 은혜 받는 분들 얼굴이 생기가 있어요. 생기가 있어가지고 성령의 사람들은 얼굴이 돌아가 혈색이 좋아 그런데 오랫안에 보면 지루 지루 얼굴 딱 보면 지루 아무 감동도 감각도 감동도 감각도 뭔 말입니까? 영적 눈병 아무 감각 찬양을 불러봐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아무 감각이 없어. 보통 된 건 아니지요. 내면에 깊이 보면 교만이 들어있어요. 판단하는 교만이 사단이 부정적인 생각이 딱 잡혀있어요. 매주일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사라약사세험 체험하는 예배자의 가장 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가 내 산업으로 내 직장으로 내 학업으로 지역으로 이어져 일상생활 속에서 이것이 계속 24일 있으면 영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1장 8절이 성취가 됩니다. 언약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영향의 지역과 민족 세계로 가정 교회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교회로 교회에서부터 지역으로 지역에서부터 이제는 나라로 각 이웃으로 중중중중 나가는 겁니다. 그게 24, 25일 영혼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신앙생활은요. 가정에 시작돼서 교회로 해서 지역으로 해서 점점 전 세계로 나가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성령의 인도 받는 정상적 신앙생활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돈이 없어서 건강이 안 돼서 기도하세요. 그것 회복 다 시켜주십니다. 어떻게 회복 지어줍니까? 3일조 아멘 해보세요. 미쳐보세요. 미쳐봐 좀. 아이고 저 장노님 완전히 3일조 생명군이 미쳤어 저거 그 소리 그 소리 한 번 들어보세요. 한 번만 들어보세요. 저 기도한다고 미쳤어. 저 교회 미쳤어. 저거 저 사람 완전히 주위 사람들이 볼 때 한 번만 들어보시라. 하나님 어떤 상급 주시는가 저 그 소리 평소에 많이 들었어요. 저 미쳐서 저거 미쳐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미쳤다 그랬어요. 나 바울 나 그리스도 미쳤다. 정신 차리지 말고 미쳐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도행전의 이 말씀은요 다양한 별칭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현장회복의 두 가지 플랫폼을 대표적으로 오저 성령충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행전이라 그래요. 사도행전을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 사도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직분을 감당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지사하는 대로 성령에 끌려서 현장 변화에 지옥을 섰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직 은약기도를 강조하는 기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다른 거 없어요. 사도들이 성령에 받고 기도했어요. 사도들은 성령의 역사와 그 역사를 처음하는 은약기도를 통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예수의 도의 십자가 대속과 이 부활을 막 십차게 증거했습니다. 자 우리도 사도들처럼 각자 개인행정을 서내려가야 돼요. 개인행정 자 여러분 노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자신만의 전도와 성교행전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제목에 여러분 이름으로 서시면 돼요. 제가 서는 행전은 언주행전이에요. 여러분 이름 서서서 여러분 이름 서면서 여러분 이름으로 행전 우리가 2주간에 결쳐서 이제 보금운동의 플랫폼 현장회복의 플랫폼을 삽입해 보았는데 이제는 그 플랫폼을 바탕으로 실제로 움직인 것이 중요합니다.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움직여 보금운동의 플랫폼 현장회복의 플랫폼 빌리그람 전도회피 빌리그람 전도회피에서 이런 발표였습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까지 평균 21분의 보금 가진 자를 통하여 접촉했다. 21분의 접촉 평균 평균 한두 번가 안 된다는 얘기죠. 영혼 살리기 위해서 보금적 접촉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말하는 거죠. 보금전에는 안 믿는다. 21분 찾아가서 보실시오. 21분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정도로 영계 모델 선수들 중껑마의 영적 자세를 가지고 한 번 더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그래서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산무운동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죄므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의 산무운동을 일으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현장회복의 플랫폼들이 되기도 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사도행전이 성려행전이 성려행전이 기도행전으로 기도행전이 개인행전으로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영계의 모든 성두를 다 되기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성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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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